한효님의 하루 역을 맡은 류건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촬영이 너무 빠듯해서 인터넷을 잘 할 시간이 썩 나진 않는데 그래도 짬 날 때마다 항상 시청자 게시판이랑 KBS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니터도 하고 하는데요. 굉장히 칭찬도 많고 또 그에 비해 어떤 부분들은 이래이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16부작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안녕하세요 하느님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많이 쏟아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진짜로 저도 시청자 게시판 가서 보긴 봤었는데요. 다행히 좋은 평을 많이 해주셔서 솔직히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변신한 모습, 수술 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부담도 되고 더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딱히 어떤 설정이나 아니면 굳이 막 바보처럼 보여야겠다. 아니면 막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막 파헤치고 그런 것보다는 두 편의 다큐 정도 다큐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혼자 생각하기에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어쩌면 어두운 면은 전혀 알지 못하고 밝은 면과 그리고 기분 좋은 일만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천진난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굉장히 밝아 보이고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면서 오랜만에 하루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고 굉장히 자그마한 일에도 크게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보면서 자기 가족의 소중함이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속으로 굉장히 찡했었는데요. 앞으로도 1, 2회를 지나서 3, 4구에서도 변신하고 수술을 받아서 아이큐는 좋아하지만 여전히 하루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연기를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계속 따뜻한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재 연기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되게 굉장히 많이 떨려요. 천재 연기를 너무 바보 연기를 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변화하는 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부담이 있는데 이제 서서히 촬영을 하면서 지금 또 잘 적응해 나가고 예를 들면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을 만나면 처음에 1, 2회 촬영 때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딱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감독님이나 전부 다 너 왜 그래? 이런 식인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 자신 스스로도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는 만큼 더 준비해서 지금도 계속 촬영 중이지만 촬영하면서 또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거부감 들지 않게 어? 저건 비현실적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태용이 형이랑은요. 태용이 형이 또 KBS 부활하셨었잖아요. 제가 부활 팬이 중에 한 명인데 그걸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제가 KBS에서 안녕하세요 한혜님을 하게 되고 태용이 형은 이제 다른 타 방송국에서 다른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같은 시간대에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둘이서 형이랑 같이 편집실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둘이 같이 타 방송국 그쪽 편집실 가서도 보고 태용이 형도 와서 제 것도 보면서 서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서로 이런 부분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는데 솔직히 저는 기분이 되게 묘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태용이 형한테 태용이 형이 이렇게 가끔 문자나 연락 주시면서 장난스럽게 야 너무 잘하지 마라. 안 된다. 확!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시는데 그 마음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태용이 형이 어떤 이제 저희 드라마 관계자 어떤 분께서 태용이 형께 어떤 부탁을 했는데 태용이 형이 드라마 촬영하고 있는 중에 건의 잘 부탁드린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말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뭐 경쟁자 물론 선의의 경쟁자라고 너무 좋아하는 형이 선의의 경쟁자가 돼서 더 좋은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안녕하세요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 말하면 안 되죠.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활했던 연기자는 저쪽에서 이걸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스태프들의 연기자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은 굉장히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부활 태용이 형 이후로 또 같은 사무실에서 좋은 연기자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굉장히 친분도 굉장히 좋아진 상태라 제가 스태프들한테 막 형형이 제가 다 어려워서요. 제가 어려워서 형형 이러면서 붙어다녀요. 그래서 부활 팀들이라 더 친근한 가운데서 또 제 스스로도 굉장히 형형하면서 쫓아다녀서 지금은 너무너무 편한 상태로 촬영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용이 형 칭찬도 가끔 이렇게 잘해주셔서 또 속으로 굉장히 더 잘해야겠다는 태용이 형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또 제가 망가뜨리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좋아요. 지금 분위기는. 예. 안녕하세요 하느님. 3회에서는 제가 수술을 받고 아이큐가 조금 더 좋아져서 올라옵니다. 굉장히 수학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거부감 들지 않게 여전히 따뜻한 하루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루로 다가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하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에 쭉 칭찬도 좋지만 또 그만큼 안 좋은 부분이나 질책해 주실 분들에 있어서는 꼭 모니터링 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짬점이 꼭 가서 보니까요. 보고 참고해서 더 좋은 연기자로 또 더 따뜻한 하루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